너 누가 여기 있으래, 기집애야? 응? 아, 귀여워. 야, 여기 있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마당에 나와? 싫어? 어머, 지금 언니한테 애교야? 응? 애교 부리는 거야? 너 여기... 아, 귀여워. 만두? 어... 우와, 만두야, 너 털 색깔이 더 노래졌다. 멋진다? 만두 언니 갔다올게? 아가씨,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는데? 아가씨, 너무 긴거 아니야, 너? 하하핳 만두야, 너 너무 길어. 하하핳